텐션을 올려야죠 락락도레비타쿨라 도레 안녕하세요 두놈주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먹방을 요거죠? 오늘은 요즘 진짜 핫한 음식 개최 그 중에서도 핫한 먹기 힘들다는 배떡의 로제 떡볶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주문하려고 이거 얼마 기다렸지? 한 두 시간 두 시간 좀 기다렸지 두 시간을 기다려서 제가 주문을 간신히 했습니다 일단 저희 로제 떡볶이에 중국당류 수락 분모자 수락 그리고 비엔나 맥주엿 그리고 핫도그를 마치다 핫도그를 이렇게 해서 1,500원 만드세요 일단 콜라 한 거 따라야죠 또 내가 사왔어 이 아이스컵을 이 센스 청구지 했어? 그 민수 워싱과 떡이 냈는데? 어? 떡인가? 아 떡? 떡볶이니까? 오오오오오오오 서비스로도 받았습니다 서비스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 나 하하하하 나 나 때문이지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분모자입니다 로제 파스타가 뭐지? 풀맛도면 치즈 아니야? 사실 우리 로제를 오제지 모르네 순댓국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로제 블랙핑크? 맞지? 그래서 이게 떴나? 맞네 맨날 떡볶이 먹다가 이런 떡볶이나 먹으니까 좀 색다르네 이것도 찍어 먹어야지 여기에 진짜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쫄깃쫄깃해 그거 먹고 얇은 거 봐 좀 분모자에 좀 응 자식 같은 느낌이지 사식 그렇지 분모자식 그래서 분모자식 하는 거야 아 분모자식 아 그거 단무지 안 보이는구나 분모 있었구나 흐흐흐흐 윗 딱 하는 거지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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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컨에 들어주세요 베이컨 이거예요 여러분 정답 그렇지 사실 콜라를 진짜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 이걸 먹는 겁니다 제가 오늘 로제 떡볶이 먹방이 아니라 콜라 먹방이겠지 그렇지 조금 맛은 있는데 느끼하다 아 느끼하다 응 먹여보니까 좀 느끼하네 그래서 콜라랑 같이 먹어야 제맛 제격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떡볶이는 국물 떡볶이가 나온 거 같다 매운 게 그냥 로제 떡볶이 뭐야 엽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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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응 엽떡 같은 다음에 럽떡 로제 떡볶이로 먹어볼까 엽떡 로제 떡볶이 괜찮지 근데 우리 아까 먹는 거 오늘 맛있게 먹었을걸? 다 먹고도 다 먹고도 맛있다 그건 난리 졌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이래요 배고플때 뭐가 나온다 오늘의 한 줄 배고플 때 절실하다 1 2 3 5 4 6 5 6